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면서 대대적인 수술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NH농협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5대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, 개인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2.31%로 제일 낮습니다.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괜찮은 실적 배당형 상품 비중을 확대하고, 증권사로의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지수 펀드 상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. NH농협은행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증권사 계좌로 퇴직연금을 바꾸는 머니무브 현상이 일고 있어 내년 1분기 중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.